자, 저번주에 배웠던 것 임대차에서 비용상환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청구권하고 들어와 있는 것, 지상물까지요 지금 이 지문은 31개 정도로 되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임대차에서는 두 개를 고르면 하나가 그 비부지예요. 비용상환하고 부속물하고 지상물 앞대가리 따가지고 보통 비부지, 비부지 그러는데 비부지 권리는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례용으로 들어오면 전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대양도라고 하는 거. 그 사례가 작년에 배정이 되긴 했습니다 작년에 아마 임대차에서 두 문제가 배정이 됐는데 하나가 그 전대 사례 하나하고 또 하나가 비용상환이거든요 항상 이 비용상환하고 비부지는 꼭 정리를 해서 아마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문제를 맞추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수업을 한 번 돌렸다고 해서 내가 문제를 보면 이게 답이다라고 바로 찍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한 50%는 돼요 왜 그러냐면 반복해서 읽고 소화를 해야지 그래야 자기 것이 되지 안 그러면 자기 것이 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비용상환 청구권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속물 매수청구 부속물 매수청구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상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상물 매수청구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 이 세 가지를 박스를 그려놓고요 나름대로 한 뭔가 칸수를 한 번 채워보시는 것도 하나 효과예요 나는 공부를 했어 그런데 하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려보는 거 메꿔보는 것도 내 공부예요 이걸 메꾸지 못하면 내 머릿속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문제를 풀어도 나오질 않아요 문제 자체가 비용상환청구권은 토지임대차도 인정하고 건물임대차에도 인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건물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요 토지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거꾸로 건물 자체는 인정이 안 되는데요 이건 토지가 인정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일단 비용상환청구권은 이무규정입니다 그러면 이무규정이기 때문에 배제가 돼야 안 돼요 배제특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원상회복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스스로가 피로비나 유익비를 포기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걸 배제특약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고 지상물 매수청구권도 강행규정이죠 이것도 배제특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상환청구권은 말 그대로 뭡니까 하나의 청구권이거든요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부속물 매수청구하고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뒤에가 청구권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지만 형성권이에요 얘들은 형성권이다 그러는데 형성권의 의미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형성권의 의미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뭐냐면 치소권이나 해제권 같은 게 전부 다 형성권이거든요 만약에 치소권이나 해제권을 내가 뱉었어요 나 취소하겠다 해제하겠다라고 그럼 그게 도달이 되면 더 이상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현혹된 지문들 나오거든요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을 해제권을 행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나중에 소송을 취하했다 그럼 해제 효력이 없어지니 이렇게 묻는 지문들이 있어요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 무식해요 그 지문을 묻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바구니에다가 바구니가 아니고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아서 엎었어요 엎으면 물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바닥에 주워 담을 수 있나요? 그와 같은 게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치소권을 행사하거나 해제권을 행사해서 그게 도달이 되면 소가 취하가 되든 안 되든 그와 상관없어요 이미 뱉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권을 행사를 했다 내 소가 취하됐다 그러면 해제 효력은 소멸된다 아니에요 안 없어져요 해제는 그냥 된 거예요 소송만 취하가 된 것이지 그래서 그게 형성권이에요 그러면 지금 매수라는 건 둘 다 매매거든요 얘도 매매고 얘도 매매란 말이에요 그럼 매매는 보통 계약이란 말이죠 그럼 매매 계약이라는 건 원래 우리가 청약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승낙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매수 청구는 임차인이 임 대인에게 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임차인이 매도자가 되고 임 대인이 매수자가 되는 건데 지금 매수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그럼 청약은 있는데 승낙이 없어요 왜?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뱉어버리면 임 대인의 승낙 없이 계약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문구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승낙이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다 매매가 그런 의미예요 이건요 비용상환청구권은 언제 청구해요? 그러면 필요비는 즉시가 되고요 유익비는 종료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필요비는 유익비를 받지 않냐고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사를 그러면 나중에 집 정리하다 보니까 아 필요비 유익비를 내가 안 받았구나 하고 임차인이 임 대인에게 전화를 해서 전에 살던 임차인데 내가 필요비 유익비를 못 받았습니다 이거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돼요 가능해요 단 그게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6개월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행사를 못하는데 그때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물 있잖아요 임차 목적물 목적물을 임대인이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받은 날 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반은 받은 날 이 날이 5월 뭐라고 했어요? 1일 날입니다 그런데 평일이기 때문에 이게 임대차 종료일이거든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날인데 이게 평일에 이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5월 5일 날 어린이 날 빨간 날을 잡아가지고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사를 할 때 목적물이 임대인이 돌아가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6개월이냐 여기서부터 6개월이냐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아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강자냐 그럼 임대인이 강자예요 임차인이 약자거든요 그럼 법이라는 건 약자를 좀 보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임차인은 여기서부터 6개월 안에 여기서부터 6개월 그러면 이게 임차인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목적물을 반한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체가 종료 시에 청구하는 거고요 얘도 역시 종료 시에 청구합니다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일단은 구성 부분이어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독립성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건데요 독립성이 없습니다 반대로 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독립성이 있습니까? 돼요 얘도 독립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더 그셔볼까요? 이게 최소한 이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문제가 나와도 맞히겠다 그러는 거지 이게 머리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풀었는데 못 맞혀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욕심이에요 이게 기억을 못하고 문제를 푸는 건 욕심이거든요 기억을 하고 풀어야 되는데 얘는 유치권 성립이 되나야 안 되나요? 되죠. 별련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유치권은 안 돼요 그런데 뭐는 되는 거죠? 매매니까 동시에 항변권은 들어오는 거죠 얘도 유치권은 안 되지만 동시에 항변권은 뭡니까? 들어온다고 하는 거 뭐 그런 차이점이 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월세를 내야 됩니다 차임이라는 걸 그런데 부속물이나 지상물은 채무불리행 즉 차임 이익위를 연체해가지고요 계약이 해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하면서 권리를 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비용상환청구권은 상관이 없어요 월세를 밀려가지고 해지가 된다 하더라도 보일러를 고쳤거든요 잔디를 갖췄으니까 그만큼의 부당이득은 얻는단 말이에요 임대인이 그래서 여기는 채무불리행이 있다 하더라도 차임 이익위를 연체했다 하더라도 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여기 특히 기억을 할 건 여긴 지금 구성 부분이잖아요 비용상환이 그런데 여기 독립성이 없습니다 이건 임대인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임대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지 임으로 부착한 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 지상물 매수나 비용상환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따지지 않거든요 비용상환은 일시사용 임대차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호텔, 모텔 같은 거 이런 건 적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정도 정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렇게 A4용도 그려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한번 시간 내서 정리한 거고요 빠른 스텝으로 보면 피로비는 뭡니까? 여기 즉시라고 되어 있죠? 피로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유익비는 뭘로 가는 거죠? 종료 시에 그래서 언제 청구하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럼 피로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지만 만약에 피로비와 유익비를 이때 안 받고 이사를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를 나와버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둘 다 이건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뭘 할 때요? 이 목적물을 반원받은 날이에요 반원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런데 수험생들은 맨날 6개월만 외우거든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이건 시험을 내지 않는다고 얘가 시험인 것이지 얘가 6개월 숫자를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내가 들었다고 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바뀌거든요 일반 내용하고 절차법의 내용의 답하고요 실체법의 답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절차법은 누가 했냐 몇 개월에 했냐 그런 과정을 묻는 거지만 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냐 반원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은 이게 보이는 거야 이 6개월이 이게 안 보이고 유익비라는 건 잔디 생각이라고 했죠 마당에다 잔디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0만 원 그런데 만약에 1억짜리 집에다가 잔디를 심으니까 1억 천이 됐어요 잔디 때문에 그럼 가치가 증가된 거거든요 천만 원 그러면 유익비를 이 지출 금액으로 줄 거냐 이 천만 원 줄 거냐가 고민스럽습니다 그때 누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선택을 하지 임차인이 선택을 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임차인지 임대인지 잘 구별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 증축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증축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구성 부분이 된 거예요 이건 구성 부분 독립성이 없으니까 구성 부분에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죠 이건 이무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유효화 됩니다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요 필요비나 유익비를 뭡니까? 포기하는 약정은 가능해요 5번에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 여기 나왔네 반환받은 날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임대차 종료한 날이 아니라 종료시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좀 조심을 하시라고 그랬고 임대인이 항상 조심하세요 주체가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임대인이 유익비를 안 줍니다 그럼 임차인은 목적물을 안 줍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어?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이걸 대답을 안 해요? 묵비권이에요? 이걸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그래서 너 돈 안 주니까 나도 물건 못 줘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7번에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됐다 자 구성 부분 된 거죠?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이건요 비용 상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비용 상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된다 만약에 독립성이 있으면 당연히 비용 상환이 안 되고 부속물로 가야 되겠죠 독립성이 있냐 없냐 그 차이니까 자 부속물 매수 들어옵니다 독립성이죠 그럼 방금 뭐라고 했어요? 부속물은 독립물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강행귀정이죠 강행귀정이니까 포기가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종료시에 청구하는 거죠 이건 유치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매매니까 뭘로 가야 되는 거야? 매매니까 동시에 항변권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임대차가 언제예요? 종료할 때 해야 된다 맞는 거죠? 지금 이건 다 옳은 지문들이에요 일부러 왜냐하면 OX를 안 달고요 처음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들고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읽어라는 의미 때문에 다 옳은 걸로 갖다 놓은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OX를 다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끝에다가 자 난 아무리 봐도 다 옳은 건데 부속물 매수 청구를 배제한답니다 안 돼요 강행귀정이죠 그러면 강행귀정인데 어떻게 당사자가 배제특약을 할 수가 있겠냐고 안 되는 거죠? 효력이 없다 자 10번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온수기 같은 거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임창희 임대인의 동이 동그라미 그 다음 또 어디예요? 임대인부터 매수한 거 보인가요? 매수 동그라미 그래서 부속물은 반드시 임으로 부착한 건 안 돼요 임으로 부착한 건 안 되고 임대인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이가 있거나 임대인부터 매수한 것만 가능하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자 11번입니다 이건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지금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끊고요 임대차 계약이 임차례 채무불리행이라는 말 나오죠 채무불리행이 뭐라고 했어요? 차임 이익위를 연체한 겁니다 연체 연체해 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집주인이 나가세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채무불리행 그럼 계약을 해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부속물 매수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 12번은 특수목적이라는 거 보여요 임차인의 특수목적 여기 우리 시험에 나올 때 특수목적으로 나오지 여기다가 영업목적 이렇게 착실하게 주지 않아요 모가지를 내밀지 않는다고요 특수목적이면 이건 뭐겠어요? 영업목적으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임차인이 영업목적으로 부착한 게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 하겠다고 개수대 같은 거 있죠? 스텐네스 같은 거 아니면 입간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되려 원상을 해보소 회복을 해가지고 치워줘야 되는 것이지 이거 사세요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걸 찾는 방법은 특수목적이에요 이걸로 찾으시라고 일시사용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아까 부속물 매수가 안 됩니다 모텔, 호텔 임차인의 지휘하고요 부속물 이게 분리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임차인 소유라는 거에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가 됐다는 거니까 임차인 소유가 아닌 거죠 그럼 매수 청구 대상이 안 돼요 이 부속물 매수나 지산물 매수는요 임차인 거 해야 됩니다 임차인 거가 아니라 남의 물건이 돼 버린다면 부속물, 지산물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이제 15번을 한번 해석을 해볼래요 임차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사라고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매 대금을 취급할 때까지 뭐라고 했어요?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유치권이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부르는 거죠? 동시에 강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부속물이나 지산물은 결련성이 없어서 결련성이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나올 수가 없던 거죠 사람은 너무 많나요? 이게 많이 나오지 말지 자 농담이에요 오늘 선거 좀 하고 오지 했어요?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앉아 계세요 알겠죠? 5시면 끝나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특별법을 먼저 할 거니까 특별법을 좀 하려고 해요 안 그러면 좀 늦춰져서 원래는 민총을 하려고 했었는데 특별법을 먼저 한번 돌려놓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땡겨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16번에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 소유를 목조로 한 토지 임대차 이게 포인트예요 자 토지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들 일체를 포기한다 자 이게 뭐냐면 지상물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거든요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그렇죠? 그럼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포기 약정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효이다 그랬습니다 옳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부속물하고 지상물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한다 포기한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자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죠? 여기 승낙 여부 상관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형성권이구나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형성권이다 우리가 죄송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어딜까요? 1번 법원을 가야 돼요 아무리 협의가 되더라도 법원에 가서 판사의 재가를 받아야 돼요 아셨죠? 판사가 그럼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헤어지세요 라고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형성된 거야 그러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혼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건 보호적 신고 같은 거예요 이미 효과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형성권은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생하고 있고 매매가 성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뭐가 된 거예요? 매도인 그 다음에 임대인은 뭐가 돼요? 매수자가 되고 동생관계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여기 있다 지산물 매수 청구는 지산물 소유자의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지산물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지산물 소유자가 그게 임차인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임차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지산물은 네가 가지고 있어 그럼 두 개가 분리돼 버리면 지산물 매수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임차권 소멸 당시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것이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갑이고요 이 사람이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의리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지금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지산물 매수는요 이렇게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지산물이 뭐하고 있는 거죠? 현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뭘 한다는 거죠? 갱신청구를 해요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거절할 수 있죠 그럼 이걸 그때 가서 그럼 당신이 사세요 이게 지산물 매수 청구권이고 이 지산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대로 매매가 성립이 돼버려요 그럼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원래는 이 수순을 반드시 걸쳐야 가는 거예요 이 수순을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임차권자는 누구에게? 갑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행사할 수 있죠 사라고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야 병으로 얘가 토지 신 소유자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는 되는데요 왜? 여기 나왔잖아 원칙은 누구야? 임대차 소멸 당시 소유자니까 갑에게 행사를 해야 되지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는 안 됩니다 다만 어떤 게 있냐면 이 임차권자가 대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대학력은 많이 이야기할 건데 대학력이 있다라는 것은 임차권 등계가 되어 있거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계가 되어 있다는 전제거든요 그럼 대학력이 있다면 이때 누구한테도 이 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원래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대인에게만 청구가 되는 거고 3자에게는 행사가 안 돼요 그러나 뭘 갖췄다면 대학력을 갖췄다면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뒤에 나올 거예요 지문이 19번에 토지 임차인 지상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상물만이 타인에게 양도했다면 임차권하고 지상물 소유자가 분리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란 말이고요 갑은 토지 건물 소유를 목조로 여기에 을 토지를 임차했다란 말 보인가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누구야? 을 그다음에 건물은 누구예요? 갑 임차인이 누구예요? 갑이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얘한테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 두 번째 대학력을 갖춘 갑이 대학력을 갖췄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이게 지금 대학력을 갖춘 거잖아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을이라는 사람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양도해서 소유자가 바뀐 거네? 신소유자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대학력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죠? 그럼 대학력 있으니까 신소유자에게도 지상물 매수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병에게 대학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재판상으로도 행사할 수 있고 재판외로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 재판상 재판 외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이게 와닿지 않나 봐요 재판상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도 매수 청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재판외라는 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네가 물건 사 해도 되고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사세요 라고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22번 임차인이 채무불이행 동그라미에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차임위기죠 항상 쓰세요 차임위기를 연체했다 그럼 지상물 매수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상물하고 부속물은 차임위기를 연체하면 행사가 안 됩니다 임차인이요 임대인에게 계약에 뭐라고 했어요? 갱신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갱신 청구 안 했네? 그렇죠? 여기 갱신 청구 안 했잖아요 그럼 매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항상 수순이 있으니까 청구할 수 없다 그다음에 기간 이건 조심하세요 같이 연결해가지고 처음에 잘 나옵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뭐라고 했어요? 해지통고 해지통고가 해석이 돼야 돼 해지통고가 뭐라는 거예요? 해지통고가 뭐예요? 이게요? 그냥 정중하게 뭐예요? 나가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럼 임대인이 나가라는 거야 임대인 나가라고 하는데 임차인 거기다 갖다 놓고 기간을 좀 연장해 주세요 그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자친구가 헤어지는데 남자친구가 내일 만나서 뭘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럼 임대인 나가라고 하는데 굳이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기간 연장해달라고 할 필요 없이 즉시 뭐라고요?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밑에다 뭘 쓰면 돼요? 갱신청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하더라도 매수청구 대상이 되죠 무허가, 미등기,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 안 따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매수청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 다음에 26번에 지상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요 임대인의 동의를 꼭 얻어야 됩니까? 동의 없이 그렇죠? 건축된 물건이라도 이건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부속물 같은 거 있죠? 부속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만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물하고 부속물 차이점은 있다는 거 27번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임대인의 효용 이게 효용입니다 효용성이 있냐 없냐 이건 불문이에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사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 거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상물이 어떤 거예요? 지상물이 건물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가 붙었다는 거예요?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매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건 있어요 판례가 이게 시세가 5억짜리인데요 근저당권의 비단부 채권이 1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갑은 이 사람한테 얼마 주고 사는가요? 5억 주고 사는가요? 아니면 5억에서 1억을 공제한 4억을 줘야 되나요? 이게 이제 빡 하고 소송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는 5억 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5억을 주라고 하면 저당권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인수해 버리면 6억짜리가 되는 거니까 갑은 금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동시에 항병권이 있는 거야 이걸 말소하면 내가 5억 주고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피담보채권 이거 매수 대상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시가대로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동시에 항병권이 있어서 이걸 말소를 조용하는 거죠 말소할 수 있다 29번은 여기를 포인트 잡으면 돼요 토지에 걸쳐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갑의 토지고요 여기가 병의 토지였습니다 이게 15평이고 이게 15평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짓기가 좀 옹삭하겠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두 개의 임대차를 한 다음에 갑과 병 건물을 이렇게 양쪽에 걸치게 건물을 올렸나 봐요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를 만들어요 쪼개서 이건 네가 사고 이건 네가 사고 이건 가능해요 구분 소유권을 만들어서 그런데 뭐는 안 된다? 그거는 전부 매수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부 매수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혐장에 가서 전부 사세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30번 임차인이 지산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해 버렸네요? 그럼 남의 거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임차인이 지산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다 보인가요? 그럼 이건 지산물 매수가 안 되죠 왜? 임차권하고 소유자가 달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속물하고 지산물이 31번 지산물 매수청을 행사하면 임대는 기존 지산물의 철거 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 임차 지상의 지산물을 침축하기 위해 들어간 모든 비용이라는 거 보인가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한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여기는 뭘로 가는 거죠? 시가대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게 임대차에서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이 지문들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지산물 매수 비용 상환 부속물 모두 정리가 돼서 한두 개는 꼭 나오니까 지금 여기는 전체가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꼭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집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요약집 수업을 할 거니까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해보게요 시간이 어정쩡하게 남아서 원래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면요 빨리 하면 그냥 동그라미 지문 금방 끝나요 한 10분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우리가 보통 그런 건 있어요 특별법은 원래는 민총이 원래 나오죠 가장 첫 번째가 그다음에 물권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계약법이 나오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차지하는 게 뭐가 있냐면 특별법이에요 그럼 이 특별법은 원래 법대에 가면 공부하냐 저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특별법은 공부를 안 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공법 같은 거 있죠 공부하나요? 거의 안 합니다 법대에서 그런 거 안 다뤄요 건축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농업법은 특히 더 글고요 농지법? 이게 들어보면 기억도 없어요 그럼 이 특별법도 똑같아요 그냥 우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건데 전하고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아요 하도 강의하다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올라온 것이지 그런데 이 특별법은 보통 시험 시행령의 15% 내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총 40문제에서 6문제는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75분부터 해가지고 80번 이 숫자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지를 검토하시라 그럴 거예요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지를 받으면 검토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시험지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될 수 있으면 끝을 접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저는 접거든요 접으면 폐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걸 세기가 좋은데 그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이 특별법이에요 뒤집어가지고 한 장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80번 정도 그럼 80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부실법이에요 부동산 실거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그거 눈으로 또 보면 답이 보여요 그게 한 문제 풀어놓고 들어가는 거하고 두 문제 풀어놓고 들어가는 건 분명히 시간에 좀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자 이제 특별법인데 여섯 문제는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특별법은 좀 줄여볼게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상의 임대차 있잖아요 민법상의 임대차는요 토지, 건물, 동산 또 건물에서도 주택, 그다음에 상가건물, 점포, 창고, 공장 상관없이 모두 적용돼요 민법의 임대차는 그런데 여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주택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주임법, 주임법 그러거든요 주택을 임대차할 때 그 보호를 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에는 그럼 두 번째는 상인법이라고 해서 상가건물이에요 상가가 아니고 상가건물이거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책마다 순서가 바뀌어 있긴 하더라고요 담보가등기가 먼저 나온 기도 있고 집합건물이 먼저 나오는 경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가담법, 가담법 그러거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야기하였고 네 번째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요 이 문장 명칭도 길어요 아마 시험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정식 명칭을 외우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거의 대분들이 그냥 이걸 저는 집합건물법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가 있고 다섯 번째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게 명칭이에요 줄여서 이걸 부실법, 거실법 그러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아마 발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금융실명제를 여름에 발표하고 제가 학원 갔다 와서 점심 먹으러 가다가 그걸 붙였어요 계좌보를 지금 옛날에 봤는데 그게 시험에 나온다 해서 준비하고 그랬던 건데 부실법하고 들어오는 거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여섯 문제니까 얘가 두 문제, 얘가 하나, 얘가 하나, 얘가 하나, 얘가 하나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고요 가끔 미친 척하고 얘가 하나가 나오고 얘가 두 문제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런데 이건 안 나와요 집합건물은 거의 뭐 지금 조문상으로는 한 90개 정도 90개 약간 넘죠 그다음에 시행령은 한 100개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판례는 한 1000개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꼴랑 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집합건물은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스킵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성비가 너무 없어요 이건요 정족수나 외우고 가세요 알겠죠? 정족수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려고 하는 건 먼저 시간 연휴 좀 하니까 부실법을 먼저 끝내버릴게요 이게 약하거든요 부실법이 부실법은 명의신탁이에요 그냥 사례 있잖아요 사례 4개만 외우면 될까요? 사례 4개 정도?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일 뒤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우리 요약집 225페이지로 한번 와보세요 이거 지워버릴게요 그냥 이건 조문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안 해와도 됩니다 그냥 문제 나오면 답만 찾으면 돼요 이게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지 아닌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225페이지에 있네요 이렇게 거기 보면 제 4장 해가지고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죠 마스터북도 있어요 사례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책을 먼저 볼게요 명의신탁 의의 나와 있고 적용 예외란 말 보이신가요? 자 이제 요걸 먼저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이 좀 있고요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바뀌었죠 9억에서 12억인가로 바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13억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이렇게요 건물 자체가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종부세를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의리라는 사람에게 명의를 신탁한다 그래요 명의를 신탁한다 그럼 명의를 좀 부탁하는 거죠 빌리는 거죠 이걸 그래서 이 사람 앞으로 토지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등기를 갖다 놓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우리가 신탁자 이렇게 부르고요 부탁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탁자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은 뭐예요? 은익하는 거죠 부동산을 여기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갑의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9억 정도로 이런 식으로 그럼 종부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 명의 신탁은 탈세의 목조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이 명의 신탁입니다 형태 자체가 그러면 이제 결론 이게 지금 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명의 신탁은 유용가요? 무용가요? 네 무효 해놓다 해요 자 이게 무효는 무효인데요 조심할 건 이게 과연 103조 위반이냐 반사의 질서 이게 논점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103조 위반에 해당이 돼버리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3조 해당이 됩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해당이 안 돼요 이건 강행법규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될 뿐이지 103조 위반은 아니다 그럼 결국 누구는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걸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은 세금을 포탈한 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강력한 조치가 뭔지 아세요? 그럼 이 사람은 수탁자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게 다시 돌려줘 하면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이런 놈들이 해먹어요 또 이렇게 정의라는 사람에게 그런데 이 정의라는 사람은 얘가 명의신탁이라는 걸 알아요 안다는 게 뭐예요? 선의자가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라 악의자야 그럼 악의자이더라도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법이 뭐라고 하냐면 얘한테 그러는 거야 경고적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너 그러지 마 당신 부동산을 은익해서 세금 포탈하면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았을 때 이 3자가 선의든 악의든 소유권 취득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갖다 놔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얘는 소유권 취득해버린다 안 한다? 취득해버려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지 엄청난 강력한 조치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민법에서는 선의자를 보호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명의신탁은 선악을 안 따져요 이 3자가 무조건 보호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섬장에 들어가서 무조건 답이 뭐라고 나와요? 수탁자가 처분했다 제3자가 나온다? 걔는 선의든 악의든 상관없이 무조건 보호를 시키면 돼요 무조건 보호를 시키면 되거든요 얘는요? 그런데 명의신탁이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법적으로 아예 명의신탁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해 볼게요 거기 적용제라는 거 보인가요? 찾았나요? 225페이지 거기 2조에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된다는 말 보이죠? 얘는 아예 적용이 안 돼요 아예 적용이 안 되는데 첫 번째 양도담보나 담보 목적의 가등기 한 경우가 보인가요? 그게 뭔지를 제가 잠깐 해볼게요 이따 담보 가등기가 나올 건데요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있고 돈 1억을 빌려줘요 쓰지 마세요 집이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돈 1억 빌려갔죠 그럼 얘가 뭐라고 하냐면 담보 맡길 게 있어? 그러니까 묻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그럼 내가 돈을 안 갚으면 집으로 줄게 집으로 줄게 돈을 빌리는 계약을 뭐라 그래요? 이따 나올 건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는 거예요 돈 빌리는 거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집으로 애한테 지금 변제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물 변제 예약을 한 거야 예약 호텔 예약 대물 변제 예약을 하겠다 그런데 얘를 못 믿는 거야 나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 등기 있잖아 그 등기 내 앞으로 좀 해줘 그럴 수 있죠 그 등기를 하는 방법이 가등기를 해 놓는 방법이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예 넘겨주는 방법이 있어요 얘가 소유권 이전을 해버린 거야 이전 등기를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한단 말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온 거야 여기서 질문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는 갑이에요 사형수익 누가 해요? 갑이에요 사형수익도 갑이고 첨의도 갑이고 소유자도 갑이고 을은 껍닥이요 등기만 갖다 놓은 거라고 그럼 이 사람의 명의가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명의신탁이냐 이거지 이게 무효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지 그랬더니 명의신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등기는 요요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양도담보 이게 양도담보거든요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게 양도담보예요 그래서 양도담보나 담보 가등기가 돼 있는 것은 이건 뭔가 명의신탁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유효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상호 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해서 제가 아마 저당권에서 한번 정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책상 같은 거 네 거 내 거가 특정 위치가 구역이 면적이 정해져 있지만 한 필지로 공유화 되어 있는 형태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해서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서로 크로스해가지고 명의신탁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는 1번하고 2번 정도만 동그라미 쳐놓고 넘어가시라고 실제 이게 문제로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초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럼 밑에 보면 명의신탁 약정에 효력해가지고 당사자 간의 무효라는 거 보이신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쭉 나오는데 제가 이것부터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제가 그려놓으면 여러분들 그림을 나중에 한번 그렸다가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명의신탁이 적용이 돼요 부실법이 적용이 되는데 유효가 돼요 아까 양도담보나 담보가던 게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은 아예 부실법이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고 얘들은 적용이 돼요 부부간의 명의신탁 그다음에 종중간의 명의신탁 종중 땅을 오촌 당숙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거 다 유효가 될 수 있어 적용은 되는데 유효가 되는 건 탈세 혐의가 없어야 돼요 그 전제에선 적용이 되는 거야 적용이 되는데 유효라는 의미지 아까 상호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애들은 적용이 되는데 탈세 혐의가 없으면 유효라는 의미지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종중간, 종중 땅 그다음에 배우자, 간이에요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을 말하는 거예요? 법률혼을 말하는 거예요? 법률혼이에요 이거 사실혼은 안 됩니다 사실혼은 안 되는 거예요 혼인신고가 안 된 사람들은 안 된다고 알겠죠?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거나 종중은 갑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지 A종중, B종중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첨장에 가면 갑이 있는데 토지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욕을 의리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의신탁을 한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신탁자가 되는 거고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죠? 수탁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는 됐죠?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세요 이 그림을 문장화시키는 거니까 그럼 이 명의신탁은 탈세 혐의가 있습니까? 없어 그럼 이 명의신탁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렇게 붙습니다 유효, 무효?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이 명의신탁은 이렇게 정리가 됐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대내적입니다 대내적으로 소유자가 누군가요? 대내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야? 갑이 소유자입니다 종중이 소유자라고요 배우자, 신랑 거라고 아니, 와이프 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신랑 거라고 종중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중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누군가요? 소유자가 이때는 의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을 여기는 대 삼자가 개입되면 이렇게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면 문제가 생겨요 자, 사용수익은 누구 하나요? 사용수익은 오, 사용수익도 얘가 하는 거예요 사용도 수익도 갑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을이란 사람은 누구에게 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하고 묻습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하면 맞아 죽어요 이게 내부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야? 갑인데 을이 소유권을 주장해버리면 난리 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갑이니까 주장 못하지 종중 땅이니까 그럼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 갑이란 사람이 여기서 소가 넘어간다고 갑이 자, 누구에게 예를 들면 여기 누구라고 할까? 여기를 정이라고 할까? 아니면 병? 병이란 사람에게 이무처분했네요 이무처분했습니다 팔았다 이거예요 팔았다 얘가 팔았다고요 누구에게? 병이란 사람에게 이렇게 매매가 됐습니다 그럼 얘가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야 병! 내가 소유자야 너 나가! 라고 해서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임무처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애가 내 땅 내가 팔아먹는데 우리 쫓아와서 나가 할 수는 없죠 왜? 내부적으로는 소유자가 갑이니까 갑이 팔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 이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네 번째 아이고 아 이거 써야 되는데 여기다 써도 될까? 여기다가 자 네 번째 해볼게요 네 번째 그럼 이건 어때요?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의리란 사람이 요 의리란 여기 누가 할까 여기 비란 사람인가 비가 비가 불법으로 이 땅을 침입했습니다 침해를 했네요 자 그때 갑이란 사람은 비란 사람에게 직접 직접 물청을 행사해서 너 침해하지 마 나가 하고 직접 물청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왜? 삼자가 개입됐잖아요 이제 삼자가 개입되면 누가 소유자예요? 의리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의리란 사람은 비란 사람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은 불법 침해자인 비에게 직접은 안 되니까 뭘 청구하는 거야? 오케이 대의 청구하죠 이 갑은 누구를 의리를 대의해서 물청을 청구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의예요 직접이 안 돼요 확연하게 이게 있잖아요 3번하고 이 4번을 정확히 구별하면 금방 눈에 띄어요 이게 아 요게 요거구나 지금 요게 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을 다 빼는 거야 요걸 정리해서 이걸 외워버리는 거지 어차피 문제가 요렇게 나오니까 이런 형태로 하나만 더 해볼게 이제 다섯 번째 꼭 이런 놈이 있어요 요 수탁자가 등기되어 있잖아 얘한테 그죠? 자 이 수탁자는 치득시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묻는다 요 수탁자 누구예요? 을은 20년간 아니 10년간이죠 등기부치득시호니까 10년간 뭐 치득시호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할 수 없죠 이거 물어보는 건요 기본을 물어보는 거야 왜? 수탁자의 점은 타주점인데 어떻게 치득시호가 가능하냐고 치득시호는 자주점해야 되는데 이걸 물어보는 이게 뭐지? 하고 뻥친다고 뭐 뻥치기는 이게 뻥쪄요 자주점인데 이게 자 문제는 얘가 이거 나쁜 놈이 팔아먹어 누구한테 정의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렇게 매매가 됐어요 아 쪼잔해서 그림을 좀 너무 짧게 그렸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 키가 작아서 자 이해 돼요 이거? 그럼 자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그럼 을이 만약에 정의라는 사람에게 매매가 된 거지 이렇게 여기 보이나 이거 보이나요? 보이나? 매매가 됐죠? 그럼 자 1번 두 개 써야 되는데 1번하고 2번 이거 보이나요? 자 1번은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정의라는 사람은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응? 있다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종중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누구를 족채야 돼? 을 자 그러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은 을을 상대로 뭘 청구한다? 불법행위로 뭘 청구해? 손배청을 청구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유효인 유효인 명의신탁을 다 뺀 거야 지문을 이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다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섬장에 가면 배우자 이렇게 나오거나 종중간 이렇게 나오면 이 사례를 적용시키면 돼요 그럼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집에 가서 1, 2, 3, 4, 5까지 정리해놓으면 다른 건 볼 필요가 없겠지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 정리해라는 거지 하나 끝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봐볼게요 225페이지 다시 밑에 봐보세요 225페이지 225페이지가 아니라 유효인 걸 봐야 되겠네 3번 있죠 양가로 3번 종중간 배우자 간 보인가요? 거기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로서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명의신탁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종중간 배우자는 탈세 혐의가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유효 그럼 부동산 물권변동 등기도 유효, 무효? 유효 1번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 환경에 포함된다 이 외의 차의 명의로 등기하는 겁니다 오촌 당속 앞으로 2번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의 하나인다 사실상 배우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건 있었나 봐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들어만 두세요 각하고 이 갑이 부동산을 을료에게 맡겼어요 알겠죠? 을료에게 맡겨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명의신탁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한 거야 1년 뒤에 그럼 부부가 된 거잖아요 그럼 명의신탁은 소급해서 유효일까요? 혼인신고할 때부터 유효일까요? 혼인신고가 될 때부터 유효인 것이지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부부가 아니었어 처음에는 명의신탁을 했어 불법였지 그러다가 나중에 1년 뒤에 결혼을 해버린 거야 그럼 혼인신고가 된 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그럼 X가 됐어요 그걸 한 번 물어본 적은 있다고 그 정도 정리하고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자간이에요 이자간의 명의신탁인데 무효가 되는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을에게 명의신탁을 한 거지 얘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신탁자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수탁자가 된 거죠 그럼 이 사람 앞으로 부동산이 뭐가 된 거죠? 등깨가 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얘가 팔아먹을까 안 팔아먹을까? 팔아먹었어 정 자 간단해요 명의신탁 유효, 무효? 무효 이 등기 유효, 무효? 당연히 무효지 명의신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팔았죠 매매 넘어왔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선, 악 따지지 않고 소유권 최대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될 사례가 한 50개가 넘습니다 이걸 사례화 시켜서 외워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이건요 그럼 결론이 됐죠? 얘는 명의신탁은 무효, 등기는 뭐가 돼? 무효,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서? 타주점이죠 그럼 진짜 소유자가 누구? 갑 그럼 갑은 누구에게? 의리라는 사람에게 1번 부당이득 된다 안 된다 다 된다고 하면 돼 된다 두 번째 진정명이 된다 안 된다 된다 3번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된다 안 된다 방해 제거 등기 치워줘 말소해줘 방해 제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그렇죠? 이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팔아먹었다 이렇게 유효죠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해보려면 등기가 안 넘어오잖아요 근데 얘가 매매대금 받은 게 있잖아 그럼 부당이득이지 부당이득을 돌려달라 안 돌려달라 돌려주라 이 말이에요 매매대금이라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이 정도가 이 자관 명의신탁에 바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형태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225페이지 한 번만 땡겨볼게요 앞으로 당사자 간에 뭐라고 했어요? 무효라는 거 보인가요? 1번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근데 부동산 물권 변동도 뭐가 돼요? 무효 근데 3번에 보니까 명의신탁은 그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03조 아니죠? 바로 밑에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거 꼭 줄쳐놓으셔야 돼요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라고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103조 위반은 그런데 103조 위반은 아니다 그럼 넘겨보면 양가로 3번 제3자에 대한 효력 보인가요? 빨간색 별 표시 하나 1번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무효이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즉 제3자는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선의 이야기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제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다 그러면 하나 나왔네 이 친구가 그렇죠? 이 친구가 뭐 하면 얘한테 야 너 수탁자 내한테 팔아 부러 팔아 부러 하고 제3자가 뭐 했어요? 적극 가담했다면 얘는 103조 해당에 위반이 되는 거야 그렇죠? 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유일한 애가 이 하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이 자가 명의신탁이 끝나는 거야 답이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다 나온 거야 이걸로만 돌리치는 거야 간단해요 오고 가다가 일주일에 두 번만 보면 금방 끝내버려요 이거 명의신탁은 무조건 이게 80번이에요 아니면 79번이거나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섬지 감독관이 섬지 확인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얼른 끝을 보시라고 눈으로 봐도 답이 보여요 걔가 유연지 무연지가 그냥 단 명의신탁이 각각 지문이 길 때가 있다는 거 길면 항상 답은 1, 2, 3의 하나의 답이에요 4, 5번이 답이 안 나와요 시간 안 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해피용은 만들어놔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자가 명의신탁이 되는 거예요 밑에 볼게 하나만 읽고 싣게요 226페이지 밑에 아래쪽에 보면 이 자가 명의신탁 보인가요? 양자감 명의신탁 보이죠? 그게 가장적인 게 무효인데 갑의신탁자고 명의신탁 약정 의리수탁자 이전등기 보인가요? 그림? 보여요? 그림 그러면 나 같으면 써볼게 써 명의신탁 약정 그림에다가 밑에다가 무효 등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효 그럼 소유자가 누구야? 갑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1번 신탁자 값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를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을에게 이전등기 한 경우를 말한다 2자간 2번 명의신탁자 값과 수탁자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 끊고여 소유권 이전등기 끊고여 무효 동그라미 명의신탁도 무효 등기도 무효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올라가 볼게요 세 번째 명의신탁 약정에 무효이므로 갑은 해지라는 글자 보인가요? 해지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끊어요 여기 해지에다가 빨간색을 표시하세요 그러면 여기 해볼게요 여기 하나 더 써볼까요? 여기다가 절대 명의신탁에서 무효죠? 무효죠? 그러면 어떤 경우도 해지라는 말을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여긴 유효죠? 유효죠? 하나 써볼까요? 7번?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을과 명의신탁 을입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오 해지하고 여기는 유효죠? 그러면 해지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뭔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아주 법률용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인데 해제나 해지는 그 계약이 유효인 상태에서 해제를 해서 소금 무효 해지해서 장래 무효로 만드는 거야 해제, 해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런데 명의신탁이 지금 무효래요 무효인데 어떻게 해지라는 말을 써? 무효인데 명의신탁이 처음부터 무효인데 어떻게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가져올 수 있냐? 이런 말을 쓰냐고 내가 말한 건 맞죠? 그러니까 무효일 때는 해제라는 말을 못 쓰는 거고 유효일 때는 해지를 써서 가져올 수가 있다고 알아듣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효 상태를 물어보는 거니까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야 그게 무효이기 때문에 다만 뭐라고 했어요?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방해 배제죠 방해 제거를 행사하여 을명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끊어요 진정명의 회복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부당이득, 진정명의, 소유권의 방해 제거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지는 안 된다 자, 3번, 4번 을이 제3자 정에게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그럼 제3자 정은 선악을 본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적극과담은 무효 그렇게 정리하면 다 나온 거예요, 지문 자체가 자, 밑에 보니까 3번에 3자 간의 명의신탁 있잖아요 자, 이건 쳤다가 와서 여기다 하나, 두 개를 더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자, 쳤다 오세요 자, 쳤다 오세요